우리가 이제 보통 위산의 산도가요 굉장히 강하다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염산 묽은 염산하고 비슷하다고 하는데 저희가 실험실에서 보통 염산을 쓸 때는요 이 상온 또는 공기 중에서 못쓰고 후드 안에서만 사용하게 할 정도로 산도가 강한 거예요 그런데 그 산도가 강한 위산이 식도로 역류를 하게 되니까 식도 점막이 얼마나 그 손상을 입히고 힘들겠어요 그래서 제가 눈으로 확 보일 수 있도록. 두 개를 준비를 했는데 물이고요 그리고 묽은 염산이에요 그러니까 위산의 농도하고 약간 유사한 정도로 만들었는데 새우살을 넣어볼 거예요 새우살이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보세요 물에다가 넣었고요 물에다 넣었을 때는 뭐 변화가 없겠죠 전혀 변화가 없죠 자 묽은 살을 넣었을 때 바로 녹아요 바로 막 색깔이 엄청 변하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역류를 해도 굉장히 힘든데 이렇게 산도가 강한 위산이 그 식도로 넘어오게 되니까 굉장히 큰 자극이 올 수밖에 없고 점막 손상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위험이 생기게 되면 이제 식도의 그 관략근이 제대로 조절이 안 되니까 조직을 회복하는 게 중요한 거겠죠 그러니까 지금 두 분 식도가 저렇게 자극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 실험 보니까 더 오시죠 느낌이 특히 저는 요즘에 약간 그 정말 어제 그저께도 막 그 토하기 일보 직전까지 막 차에서 굉장히 힘들었었거든요 영유에서? 네 영유에서요 이렇게 검사를 어떻게 뭐 약을 먹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죠? 걱정은 되네요 조금 저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그래서요 신 거는 절대 안 먹어요 아 그 신물 넣을까 봐? 속도 신물이 올라오는데 신 걸 더 먹으면 더 올라와요 그래서 요즘에는 과일 같은 건 절대 안 먹고 있어요 잘하는 건가요?